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는 0.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1.45%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1324원 70전으로 마감을 했고 환율이 최근 들어서 1300원 이상 모습을 좀 보이면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유가는 76달러 30%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421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요. 대신 외국인도 2,887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이 4,091억 원 매수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다. 그죠?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248억 원 매도, 외국인이 625억 원 매수, 기간이 524억 원 매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여전히 이제 고환율을 좀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들 잡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나타냈어요. 우리가 에코보블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승을 했지만 시장은 못 믿어가는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들 표출이 되었고 왜 그랬을까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환율 금리, 국내 증시에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환율과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수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고 세 번째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를 크게 견인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하루는 2차전지가 올랐다가, 하루는 AI가 올랐다가 저희가 유튜브로도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보면 2차전지나 AI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요. 전에 이제 공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에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좀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우선 이제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나스닥 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일봉이에요. 일봉상에서 바닥을 12월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2,200포인트까지 오르고 난 다음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좀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는 240선 밑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과정들이 지금 저항 구간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하단에 우리가 보면 크게 놓고 보시면 다중바닥 형태를 좀 띄었던 것이 그 밑에 이제 10,400포인트, 10,500포인트 부분을 다중바닥 형태를 좀 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바닥 권역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고점은 꾸준하게 좀 낮아지는 형태를 좀 보였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 자체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미국 내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중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유동성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회의론적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고 좀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3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은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좀 더 부가적인 부분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그만큼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미국 증시는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록 전일 시장에서 다오 증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겹쳐서 보시면 다오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전일 같은 경우에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강부압권 0.2%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다오 증시 같은 경우에 장기평에서 아직까지는 지질의 형태를 좀 띄고 있는 부분이었고 대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평 자체가 저한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오 증시를 구성하는 종목군들은 고배당이나 배당, 대형주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 나스닥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술주 위주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래적인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도 나스닥에 대한 박한평가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단기 금리라고 했을 때 3연물 미만을 얘기를 흔히들 하고 장기라고 했을 때 10연물 이상을 흔히들 얘기하는데 10연물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10연물이 3.9%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30연물이 3.9%고 20연물이 4.1% 이건 조금 튀었다고 봐야 되겠죠. 3.9% 정도에서 4%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단기 금리입니다. 3연물 미만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낮게는 4.6% 4.5%가 가장 낮은 거고 가장 높게는 지금 5.1%까지 넣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 금리 같은 게 4.5%에서 5.1% 정도가 나오고 있고 장기 금리는 3.9%에서 4%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이자가 올라갈 때는 이제 위험도가 상승할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위험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3월 달에 있을 금리에 대한 결정기간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미리 미국의 단기 금리는 선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3%대로 수렴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금리에 대한 상승은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 나스닥에 대한 상승도 시장은 상당히 삐뚤게 비관적으로 회의로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3월 달 21일, 22일 날 이루어지는 F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0.25를 할 것이냐 아니면 0.5%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점도표상에 대한 장기로 2023년도 연말까지 얼마 정도를 금리를 가져갈 것이냐는 점도표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도 상승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개별적인 양상들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림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한 지수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화면이 코스닥 지수고요. 코스피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 1월 3일 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2월 옵션 만기까지 순항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가 권역에 있던 2480포인트 부근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지금 돌파를 시도만 하고 돌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밑에 우리가 저항으로 볼 수 있는 변곡이 2450이었는데 2450포인트에도 돌파가 또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개파락으로 떨어져 보였어요. 그러면서 2450포인트가 지금은 또다시 한 번 더 저항구간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결국 기술적 반등에 대한 수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힘 있게 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움직임들을 지수는 좀 보이고 있느냐. 종목군들은 그래도 등락을 많이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 문제는 우리는 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 국내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그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투자하기가 껄끄러워지는 시기가 바로 방향성이 부재할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완만하게 환율이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금리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방향이 어찌 됐든 간에 외국인들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만큼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도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외국인들은 또 큰 돈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우리가 1억을 운영을 할 때와 100억을 운영할 때는 당연히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그만큼 좀 더 신중한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1년물부터 3년물까지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3.6에서 지금 3.8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3.5%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2월달 초반까지는 계속 빠져서 내려왔어요. 옵션 만기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채권 시장이 지금 다시 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작년 10월달에 이제 4% 이상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채권 시장이 불확실함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불확실해진다는 이유는 뭘까? 결국에는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 폭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경상 수지도 아직까지는 흑자지만 지금 흑자에 대한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국가에 대한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외국인들이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채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7만 5천 호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다라는 미분양에 대한 공포도 국내 정신은 악재에 대한 영향으로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분양이라는 것이 건설주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건설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또 빌려주기 시작했던 증권사들 그리고 일부 은행까지도 도미노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은 지금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1,300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우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300원 이상이 된 환율을 기록했던 적이 IMF 때 그 이후에 2000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런 1,300원 이상이 된 환율을 기록했을 만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300원 이상이 된 환율은 상당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급격한 변화가 또다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 지금 다시 한 번 포지션 자체가 매도로 좀 잡히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지금 환율과 금리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또 급격한 변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다시 한 번 시장에 대한 이슈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2차전지 안에서도 차세대 배터리, 바로 전고체 관련된 이슈였는데 저는 이제 공개방송상에서 우리 2023년도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양극재, 그 다음 음극재, 전구체, 그리고 전구체 말고 또 전고체, 폐배터리 이렇게 다섯 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 이번 달만 다섯 번째 현장 행보를 가셨는데 거기가 바로 수원에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소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점검을 나섰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형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소형전지부터 이런 전고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가시화가 조금 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도에도 8월 달에 이수화학이 황암불계 배터리에 대한 시생산 얘기가 나왔었고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 SDI에 대한 반등도 나왔고 나머지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먹거리가 2차전지 또는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순환매가 조금 돌아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전고체 관련된 이슈도 단박에 대한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이슈화가 가능하지 않나. 그럼 오늘 관련된 움직임들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기업들이 이수화학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20% 이상에 대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고 앞에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불꽃식 패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자회사 이수건설에 대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간에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요번에 대한 반등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추세적인 변화를 좀 더 이어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이 한농화성 기업이 오늘 또 17% 반등을 또 강하게 붙였는데 마찬가지로 바닥 신호 이후에 요번에도 바닥을 탈출하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앞에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강하게 움직일 때도 전고차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또 전고차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화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에 대한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삼성 SDI를 보더라도 오늘 모처럼 만에 다시 한 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셀업체들도 계속적인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2차전지 관련해서 산업이 확장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테마가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그리고 이제 전고차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 자체를 조금 길어질 같아서 저희가 따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그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관련주들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이슈를 알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트렌드를 미리 선점을 조금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차 배터리 관련해서 2027년도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웅 회장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조만간 또 발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전고차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좀 더 확장시켜서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그리고 많은 고독하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추천주는 3월 2일입니다. 3월 1일은 휴무고요. 거래일이 없고 상신 EDP인데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 삼성 SDI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2차전지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고차 배터리 관련해서 수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신 EDP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따로 유튜브 영상에서 또 전고차 배터리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풀어놨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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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